일하는게 한국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의식증을 하며 소프트웨어인데, 담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체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못달았으면 안되고, 뭐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미국이 원래 그런 식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덜입니다. 아하... 이번에는 저희 캐시 인증도 3월까지 다 받자, 나머지 어제도 라고 했는데, 6일이 됐을 때 끝났거든요. 아하... 그래서 미국이랑 일을 하면 정말 시간을... 아하... 감사합니다.